아이고 또 또 피지컬 좋은 친구가 나와버렸네 와 상타가 있으네? 와 나이스 하하 아 다 쓰네 와 두 뭐야 진짜 십이인데 아 오반데 아 잘 피했다 와 와 드라마 오프 무빙 존나 좋네 원투 야 시계로 피했어 와 오 나이스 와 와 왜 나가 여기서 하나 해야된다 아씨 빨리 쓸걸 까비 아 레버가 삑이어서 좀 많이 나요 소리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 야 앉아있네 나이스 나락 쓸 일이 없지 저 피에서 연희님 어서오세요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오 나이스 야 일어날 때 영각 좋아요 오 케로씨 안녕하세요 원 원 원 오오 들어가도 맞았다 까비 와우 와우 뭐야 이거 왜 나가 아니 아 빅사리 개오바인데 그런 것 같아요 동팔형님 만날 때 한번 수리받아야겠어요 요새 삑이 너무 많이 나요 대처도 잘 안되고 대각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알았는데 나이스 기원 어 뭐야 맞은줄 몰랐어 좀 세게 때리고 아 이거 왜 나가냐 아 이거 왜 나가냐 오오 잘 때리네 뭐가 나올까 퓨마의 선택은 아 앉았다 아 아 방금도 친델킥인데 대각선 입력이 안됐어 왜 이러지 아 아 딜킥 나이스 전라 잘하네 어디가니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 크흐흐흐흐흐 닿지가 않네 와 내가 지네 안되지 레이지만 되지 말고 잘가요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아 저기서 시계 쩔었네 1,2 까비 아 앉을 것 같은데 1,2,4,3 와 돌아가라 아 켰어요? 아 이거 미치겠네, 이거 진짜로 이러면 대회 나간다 하면 클날 것 같은데 기온총풍 그렇지 친구에게도 기온총풍을 매겨줍니다 앗까비 으으우 와 방금 횡친거 잡을라고 썼는데 거리가 안됐네 안되나 짬발맨 원 기원 야 왜 맞아 와 나이스 햄버 자쿠야 여기가 나와 여기가 나와 뭐 패턴인가 봐 야 이건 야 이거 그냥 안 되셨다 와 쩌네 유튜브 섭스 땡큐 유튜브 오케이 진짜 잘한다 와 원 사자 사자는 절대 안 걸리네 사자 아 까비 아 나이스 야 이 짠발쟁이야 아 까비 행치네 크흐 피지컬이 좋은것 같니 옹 야 이걸 맞네 어 엑스레임이 피지컬 개 좋죠 얘 동체 시력도 좋아가지고 아 무서워 예야 까비스 굿 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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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컴 웨컴 나이스 와아 나이스 와아 아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쓴다라 이게 진짜로 난 얘가 막겠다 싶었거든요 안 막았네 연각은 3CG프로 낮으시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막노? 왜 막았노 이거 나락을 의식하고 있었니? 아아 카운터 죽었네 방금 저 친구 당황해서 왜 캔 못했어 원! 기원! 아 아 이봐 안 왔네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객이네 나이스 부상황 이득해서 이기겠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삼타카이 쓰노 삼타카이 쓰면 후회한다 야 시계로 돌았다 야 시계로 돌았다 친구야 너도 기원초는 맞아야 안 되겠니? 아아아아 나락 막을 줄 알았다 warum 오 슬 issued 창으로 피모가 잠바를 많이 썩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비모 세일스 상 건지와 요거소 나이스 허친 것 모르면 맞아야 된다 이거 이거 앉을 수 밖에 없이 아 야 양잡이나 오너가 이거 안풀리는데 파크 때는 오 오 잠깐만 이 게임이가 영감은 맞아도 돼 지금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아 체리베리만고 진 플레이어 정말 유명한 사람 제相手의 슈마 너무 유명한 사람 대겐 세계에서 나이스 뭐야 이거야 나이스 알았네 와 왜 맞아 야 이거 어떻게 앉아있어 레이지 드라이버 쓰면 내가 이긴 건데 앉아있네 어허 그렇게 한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얘랑 하니까 확실히 기본기가 좀 달린다는 것 같다 배꼬짓기 졸라졌네 아 까비 다행이다 와 와 들어오네 야 어떻게 앉아있어 나락을 의식하기 시작했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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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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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대박 이 프레임까지 개선하고 있었군 와아 완벽해 뷰러퍼 응 으흥 으어허 나이스 야아 돌아갔어 싫어해 이야 이씨 야 이씨 야이씨 야이씨 원잭? 초품? 나이스 어 안되나 뭐야 아 안돼 어 아깝게 아아 한번 앉을 것 같았는데 아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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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노 나이스 어 무슨 뒤토불티하는 것 같애 아우 압박 쩐다 와 위험했고 야아 이거 계속 두번 안쓰다가 한번 써봤는데 앉아버리네 아 앉았다 일어나는거 봐 와 씨 아아 죽었다 나이스 뭐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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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땡큐 아 안걸리네 아 아 액댁 씹아 와 개무색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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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짬발 아 짬발일 줄 알았다 까비 음 원집 했는데 시 아 한번 걸렸네 까비 원투 아 와 예술인데 타이밍 오 야 죽었네 다행이다 나이스 앉아있었어 와 나락의식을 많이 하네 품었을걸 야 이게 피해져 위험하다 이거 오 오 오 오 뜨자 오 오 오 여기 맞아 까비 안 맞나 안 맞나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빅살리하네 대초였는데 아 모기털이 야씨 안방쓰다가 이러내냐 후씨 위험하다 일부러 앞으로 좀 더 갔어요 나락 나락 예상 못하게 하려고 아우 위험했네 아 아 진짜요? 라이브 처음 오신거구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 여기서 막네 야 잘 때렸다 하하 막네 하다는식을 많이하네 갑자기 야 노답지않게 왜이렇게 하다는식을 많이하냐 으헥 으헥 으흥 으흨 으흐 으으홉 으zą우 개다이 야 이거 왜이렇게 되냐 왜이렇게 되냐고 와아 대단하다 저걸 막다니 대단해 대단하다 혼물어다 하하! 이게 뭐야 대단해 파로마! 나이스 아니이 파로마 맞고 이타 왜 안맞십니까 원 나이스 웰컴 파워 거쳤지 어? 오오아 대박사건 야 씨 야 저기서 98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잘했다 잘했다 어허? 지금도 알았을건데? 알지 곱발 쓸거지? 곱발 쓸거니? 어 안썼지 짠짠 야 이거 빗나간거 아니야? 마실거 맞아야되는 각 아니었어? 면깍이네 수고했다잉 도말로